이제 소방시설법 하겠습니다. 제고편. 이것은 2개 나옵니다. 양이 좀 되고 암기할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이 편은 조금 성실하게 보셔야 점수가 좀 나오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 암기할 생각이 좀 많습니다. 자 앞뒤 시간에 보면 소방기본 활동법이죠. 이번 시간은 소방에 관한 시설에 관한 법입니다. 소방시설과 화재예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이다. 두 문제가 나오죠. 이 편은 보시면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제다. 활동상은 소방과 화재예방상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이 참 많죠. 그에 관한 어떤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어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할 때 어떻게 한다. 소방시설 법이니까 소방시설 법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어떤 종류 구분부터 먼저 첫 번째 용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소방시설 종류가 쭉 뜹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 불을 끄는 장비인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경보를 알려주는 경보설비가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대피한다. 피난 또 임명피난한다에서 피난구조. 피난구조설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물을 대는 설비겠죠. 소화용수설비. 또 소화를 위한 활동장비들.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가 있다 해가지고 소경피용동. 이렇게 저는 위호입니다. 소화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활동에서 소경피용동. 이렇게 배웁니다. 소화설비. 불을 끄는 장비 말입니다.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유의할 점이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요. 많은 분들이 소화용수설비 이 쪽으로 보시는데 이법당점 보시면 소화는요. 옥내 소화전이든 또요. 옥외 소화전이든 관계없이 다 소화설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이 오른편에 다번과 바번에 있죠.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는 바로 소화용수설비가 아니고 바로 소화설비로 포함시키나 알아주십시오. 경보설비는 줄여 보십시오. 경보 예관상에 쭉 나와 있죠. 피난구조. 피난설비는 다 하시오. 피난설비 대피를 위해서 각종 어떤 계단 사다리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조죠. 구조. 이건 뭐냐.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다. 인명구조기구가 있습니다. 인명구조기구.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나와있죠. 그 다음 장가 보시면 나옵니다. 방열복. 방열복이 있습니다. 또 방화복도 있죠. 방화복도 있죠. 방열복과 방화복이 있다랍니다. 방화복이 있다. 그 다음에 보호장갑도 있죠. 밑에 보시면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 먼저 공기호흡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인공소생기 이것도 인명구조에 포함된다 하시고요. 방열복 보시면 다시 방화복의 안전헬멧 또 보호장갑, 안전화, 안전화 다 포함된다 되어있죠. 그래서 인명구조기이고 피난구조에 포함된다고 알아주십시오. 그 외에는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번 나온 것이 그 5번의 소화활동설비에 보시면 그 5번의 재연설비 보이시죠. 재연. 연기를 제거한다. 연기가 제거되어야 활동하기 좋겠죠. 그래서 활동의 수비가 포함된다 한번 나오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소방시설, 뺄아스 해가지고 소방시설 등이 있다. 등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소방시설 다 포함됩니다. 이 포함된 플러스에서요. 저기 보시면 저기 비상구가 여기 포함되어가지고 방화문과 방화문과 방화샷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또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제품을 부를 때 소방용품이다 부른다. 소방용품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를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무창청. 무창청이라는 것은 지하청 말고 지상에 있는 청들 가운데에서 창문이 개구부가 있는데요. 이 창문 개구부입니다. 개구부 창문. 이것이 면적이 해당 청 바닥 면적보다 30분의 1 이하인 청을 말한다랍니다. 이럴 때 이 설치 기준이 있다. 창문 설치 기준. 지름입니다. 지름. 지름 이것이 50cm 이상 될 것이고 바닥 면에서 높이가 1.2m 이하일 것을 요한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창산을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피난청 있죠. 피난청. 피난청 하면 지상청이 1청인데 2청 말고 2청 3청점에서 바로 바깥쪽에 출구 이것을 갖춘 청을 가지고 피난청이다. 이렇게 부른다. 쓰라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피난청.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것이 이것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바로 소방대상물을 부를 때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이다. 특정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참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 이것만 알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주택. 주택들 가운데서도 보시면 단독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가운데서도 보시면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소화전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립과 다세대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 보시면 5개청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또 뭐 있습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리가 배웠습니다. 5개청 이상 줍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포함이 딱 된다 해서 아파트와 5개청 이상의 연립과 다세대 합쳐가지고 부르면 아파트 등이다. 아파트 등이다 부른다는 겁니다. 등과 이체기수사 포함되어 가지고 4개청까지 이하 연립과 다세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안전정책에 수립되어 있죠. 그 다음 장 가보시면 화재안전정책,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소방청장이 수립한다 하고요. 5년마다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시행계획도 세운다. 소방청장이 세운다. 매년 세운다. 그 다음에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이제 소방본부와 중앙행정기관장들 이것을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 1, 2, 3번 있죠. 여기 수립권자와 수립주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까지는 볼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제 2장입니다. 소방특별조사가 또 이제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소방안전정책 특별히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살짝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방기본부에서 살짝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를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짝 비워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와 소방서장들이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위험료인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회피한 것이 좋겠죠. 이게 딱 포함되어 하지만 별로 좋을 것이 없어요.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회피한 것이 첫 번째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이죠. 참 많습니다. 잡을 수는 없고요. 자 우리 관계인들 관계인들이 특정 소방대상물이면 보시면 자체정검을 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실로 자체정검을 합니다. 하는데 자체정검 한 것이 하지 아니 한 것이 아닙니다. 실시 했는데 한 것이 대충 대충 불성실 불완전하게 했다. 이것이 확인 딱 되어지면 소방특별조사 띄운다. 실시를 아니 한 것이 아니고 실시를 했는데 자체정검을 했는데 대충했다. 불성실하다 할 때 특별 띄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화재 경계주구 안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에서 실시를 업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등만 하시고 밑에는 읽어만 보십시오. 상식입니다. 상식.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잘해야 돼. 여기 폼이 딱 되어지면요. 좋을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이 거의 다 까발려진다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을 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공정 선정을 위해서 보시면 소방본부 일대 한에서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위헌회를 두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때 위헌회의 위헌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보시면 7명까지의 위헌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차 위헌회에서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 다음 가시면 7명 이하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청장이 실시를 할 때는 말입니다. 할 때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합니다. 조사할 때 보시면 밤에 밤이라든지 또 일출 전 일몰 후 또 개인용 주거입니다. 개인용 주거에는 성악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악이 있거나 있거나 또는요 또는 아주 긴급할 때입니다. 발생 우려가 딱 보인다 할 때는요 성악 없어도 할 수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보시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악이 없다 해도 밤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게 뭐죠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룸살롱들은요 비상구를 폐쇄합니다. 장구야 장구. 그래서 불시에 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고자 할 때 7일 전자 조사 7일 전까지 문서로 서면 통제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목적 때문에 목적은요 밤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서 할 수 있고 불시에 가서 해야 비상구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7일 전 조사시한다. 가만히 불시에 할 수도 있다. 덩이 그 밑에 박스와 오른편을 보시면 오른편의 목적도 밑에 나와 있죠. 그 오른편은 2분입니다. 가보시면 서면 통제하면 관계인이나 통제하는 관계인들이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 사유가 있는데 사유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볼 필요 없고요. 연기 요청하면 조사 개시하기 전까지 개시 조사를 하기 전까지만 연기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주면 되지. 따로 뭐 시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또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필요할 때는 요 합동조사반 필요할 때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소방특별조사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제 그 밑에 가보시면 자 조치 명령이 딱 뜨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많은 상의 불법 상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보니까 실제 어떤 불법 어떤 현상인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합니다. 처벌, 벌금 등을 부과합니다. 또 동시에 각종 어떤 소방명령, 각종 어떤 소방 등 개수명령을 합니다. 하락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을 벌금을 내는 반면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는 업초가, 업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하룻밤 매출이 3억 4억인데 하루 영업도 중단하고 해당 시행을 하게 되면 영업 3, 4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과태료가 나와봐야 천만원 지말이 안나오니까 그걸 내버리고 계속 영업을 합니다. 불법을 참 많이. 이럴 때 이 상의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돈으로 매기니까 돈으로 자꾸 떼어올려 하니까 안되겠어. 그래서 이 업장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각종 어떤 대중 매체에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다가 어떤 나이트클럽, 불나면 큰일납니다. 추추고요. 이렇게 광고를 딱 띄우면 장사 망했죠. 그래서 같이 인터넷 공개로서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공개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야 이행을 했다. 이행했다. 그러면 즉시 공개한 그 내용을 삭제를 해준다. 삭제해주는데 이미 소문은 쫙 나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탑니다. 이렇게 위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트를 제가 체크 한 번만 보십시오. 체크 안하면 보지 마십시오.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체크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자 다음 오른쪽에 제3장, 제1절 이거 별표를 두게 해주세요. 자 다음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 사항입니다. 소방 동의. 소방 동의 대상물. 이거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 계속 나왔고 이제 대상물도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건축물 지을 때 건축업화입니다. 건축업화인데 이 건축허가권자든지 허가를 해주는 어떠한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허가전입니다. 허가전에 먼저 소방서한테 알려서 소방동의입니다. 이 소방동의를 받아야 소방본부나 소방서한테 소방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이것을 먼저 얻어야 소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대상건물이 또 약간 바뀐 상이 몇 개가 추가하나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상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축물의 연면적이 400 이상이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에서도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1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200부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들, 의료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입원실을 갖추고 있어. 그러면 3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400부터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어떤 부분 또 착으로 쓰고 있다랍니다. 해당층 바닥이 200 이상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주차빌딩입니다.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20대 이상 주차할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노고 보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 지하청과 무창청입니다. 무창청은 15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공연장, 극장으로 설 때는 1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1번, 2번, 또 밑에 4번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설되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하나 딱 되었다. 뭐냐면 6천 이상 건축물들, 6천 이상 건축물들 전부 다 소방동이다. 그래서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6천 이상 건물들 다 소방동이 대상이다. 신설되었다. 포함해가지고 이 4가지 건물 건들 딱 봐주십시오. 6천 이상 건물들 신설되었습니다. 그 대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동의 필요 없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 절차입니다. 소방동의 허가, 동의 신청하면, 신청하면 소방서에서는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은 5일 안에 응답을 해준다.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 큰 특급 소방대상물일 때는 10일 안에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것 먼저 체크하십시오. 그 내용이 2번 결과 회심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번상입니다. 3번상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 착수해서 공사 끝나고 사용성인 받죠. 우리가 건물질 할 때 사용성인 시에 그때 동의받는 대상일 때는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정명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정명서로도 가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3번상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관로 5번 갑니다. 5번에 1번 딱 가보세요. 우리가 건축 허가 말고 규모 작아서 건축신고 있죠. 건축신고. 건축신고대상건물이 있습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소다. 기억나시죠? 건축신고대상건물은요. 이 신고서를 접수, 수리를 하면 치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사한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들은요. 또 있습니다. 5번에 2번 보세요. 5번에 2번. 이것도 하나 남겨야겠습니다. 5번에 2번 보십시오. 소방동의에 대해서 신청할 때 소방동의 허가 신청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받고 나서 소방사한테 이 신고서를 접수할 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딱 팜이 딱 되어지면요. 거기 2번에 보세요. 내부구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보이죠? 그 다섯번째 쪽에 보시면 건축물 내부구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내부구조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그것이 화재상에 발생했을 때 이 도면 출력에서 가서 바로 현장에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설계 도서 중에서 건축물 내부구조 쉽게 할 수 있는 설계 도면, 설계 도면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소방 동의 여부를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십시오. 이번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 다음 패드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시면 주택 말고 주택 중에서도 보시면 아파트 등,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 말고입니다. 이것들은 소방시설을 갖추는 특정형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기타 주택들 있죠. 기타 보시면 연립과 다세대주택, 사계층까지 이하 일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모든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 등이 포함되는데요. 물론 공간 또 포함됩니다. 이럴 때란 말입니다. 일단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 빨간, 빨간 소화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종류 외워주십시오. 이 설치기준 이것은 해당 지방 시도 조례에 따라서 설치기준을 정한다. 소화기 몇 대는 그 지방 조례 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요. 그 다음에 공 2장부터가 좀 어려워집니다. 특정 소방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는 바로 소방시설들 유지관리, 설치 유지관리 하는 또 상세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 대상물에 있는 이 소방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것들 설치 유지관리 할 때 하는 어떤 기준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1번을 딱 보시면 관계인, 관계인들이 이것들 설치 유지관리합니다. 설치하거나 또 유지하거나 또 관리할 때입니다. 설치 유지관리 하고자 할 때는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로 화재 안전기준 여기에 맞도록 설치 유지관리한다고 합니다.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설치 유지관리할 때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맞도록 설치 유지관리한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장애인 사용시설이 있어요. 경보나 피난구조설비, 이것은 장애인한테 맞게 설치하거나, 경보나 피난구조는 장애인한테 맞게 설치하거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 오른편에 3번 갑니다. 특정 소방의 관계인들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폐쇄 등 조치를 했으면 안 된다. 하지만 훈련사항이라든지, 훈련사항이라든지 또는 점검 등을 위해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외해 보시고요. 또 다음에 4번 사항을 더 보세요. 3번 사항. 이 소방시설 중에서도 보시면 첫 번째 옥내 소화전 설비가 보이네요. 두 번째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가 또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물 나오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있습니다. 이것 들어버립니다. 설치를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 여기도 부합될 것이고, 뿐 아니고 지진이 나도 가동이 될 수 있게끔요. 역시 지진화산체 대책법상의 내진 설계 기준, 이 내진 설계 기준, 여기에 맞도록 설치 관리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옥내 소화전, 서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는요. 지진 나도 이것이 나올 수 있게끔요. 내진 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 관리한다. 이 문장도 꼭 보십시오. 4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요. 이 성능 위주로, 성능 위주로 설계하는 또 대상 건물이 있다. 성능 위주 설계, 소방시설을 성능 위주로 설계하는 그 대상,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축할 때, 신축할 때 한에서 여기에 맞춘다랍니다. 이 대상 건물이 저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이것은요. 아파트 말고 기타 특급 소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수가 일단은 옆면적입니다. 옆면적이 20만 도미터 엄청 커죠. 이 이상 건물일 때 그렇습니다. 또 건물 청수입니다. 30청 이상 건물들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때는요. 지하청이 포함됩니다. 또 높이가 보시면, 특급에는 3, 4, 10에서 120m입니다. 근데 이 성능은요. 100m 이상 될 때부터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영화입니다. 영화상령관, 영화관인데, 그 안에 있는 관, 1관, 2관, 상관에서 상령관, 이 상령관 이것이 10관 이상 되는 건물일 때 그렇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더 봐주십시오. 여기 1번에 있고요. 또 보시면, 거기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3번, 4번에 있습니다. 3번 보시면, 3만 조금미터 이상 되는 크기의 공항시설과 철도역사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건물들 신축할 때 하나는데, 이것들 꼭 보십시오. 신축할 때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들, 성능 위로 설계가 되어있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1번이죠. 소방청장, 소방청장은요. 소방청장은, 이 소방청장은 각종 어떤 소방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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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3년에,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도 같이 꼭 보십시오. 그래서 6번에 1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시고, 이 연구 반드시 봐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사항이죠.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그 내용품질, 소방용품들 가운데에서,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제품들 가운데에서, 소방시설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부에 있는 제품입니다. 중에서도 저기 뭡니까? 거기에 보시면, 내용연수, 내용, 쓸 수 있는 내용연수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연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소화기인데, 물소화기가 아니고, 분말약체죠. 분말, 분말약체를 쓰는 소화기.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약체, 분말약체,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것은요. 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딱 나면, 내용물을 바꿔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답 나옵니다. 한 번, 3년까지 한 번, 한 번,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할 때,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에 합격하면, 3년까지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기는 또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지금 또 나올 겁니다. 상세한 상들. 공삼장은요. 피난시설들, 각종 어떤 비상구 등을요. 폐쇄, 뭐, 훼손 등을 하지 마라. 상식입니다. 보십시오. 예, 보시고, 공사장, 공사장이, 또 저번 시험에 살짝 나왔던 상이죠. 임시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소방시설 갖추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요것도 공사합니다. 공사합니다. 신축, 신축하거나, 정축도 공사합니다. 공사, 공사는 돼요. 이 소방시설 갖추는, 특정소방대상물 공사하는요. 시공자입니다. 요 시공자들이 현장에서 화재 위험 작업, 각종 어떤 뭡니까? 납댐, 납댐하죠.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합니다. 요 화재 위험 작업할 때는요. 공사할 때도 시공자들이 임시소방시설, 요것을 갖추고 공사하라. 임시소방시설, 요것을 설치하고 공사하라 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종 어떤 공사하는, 공사 시공자들은요.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 갖추고 나서, 회사 화재 위험 작업을 하라 이렇게 또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1번의 본문에 있고요. 자 요 임시소방시설이 무엇이냐? 하라고 하니까 그 밑에 박스 안에 본문에 있습니다. 수화기, 공사 현장에 수화기, 빨간 수화기 다 두고 있습니다. 수화기 두어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간이 소화장치, 요것도 설치하라. 간이 소화장치 설치하라. 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비상경보장시, 비상경보장치, 요것도 설치하라. 이렇게 딱 되고요. 또 옆에 가시면 저 위에 간이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요것을 설치하라 이렇게 또 업무를 딱 보유합니다. 해서 보시면, 요 네 가지죠.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임시소방시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인데 또 보시면, 무슨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다. 네 가지가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을 쓰라리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간이 피난유도선, 빈칸처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 2번입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예외. 예외 보이죠? 그런데 위에도 불구하고도 위험 작업을 하기, 작업하는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했다라면 따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05장이죠. 요것도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요것이 참 또 다음 시험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별표를 좀 하시는데, 요것도 중요한 상이거든요. 꼭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건 요약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항상 건물이 있다는 말은요. 그 건물을 건축할 때, 신축할 때 당시에 법에 다 맞게 신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합법적으로 요 기존 건물이 다 완성이 딱 되어 있어. 그 당시, 그 당시 법에 다 부합되게, 맞게 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각종 어떤 법령이라든지 화재 안전기준 등이 변경이 되었다랍니다. 그것도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도 원래 기존 건물들은요 무시합니다. 무시. 강화되어도 무시한다. 이거 강화된 거 무시하고 종전처럼, 그 당시 종전처럼 계속 해당 건물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다. 종전처럼 계속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무시 못하고 강화된 기준,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서 바꾸어 줘야 될 것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는데, 몇 개는 강화된 데 맞추라 이렇게 업무를 부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시합니다. 그런데 밑에 박스 보이죠. 이것도 강화된 데 맞춘다 그럽니다. 돈이 별로 안 드는 소화기구, 소화기 한 대도 놔라. 소화기 한 대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비상경보장치, 경보기, 속보기, 속보기입니다. 속보기들 돈이 얼마 안 들어. 수화기라든지 경보기나 속보기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냥 하나 더 설치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또 제일 옆에 보시면 리얼편 보이죠 박스 안에. 피난설비가 아니고 용어 틀리네요. 피난구조. 피난구조설비는 돈이 든다 해도 강화된 데 맞추라. 그래서 제일 도마리 되는 것이 뭡니까? 비상계단 설치죠. 돈이 꽤 들어 몇 천만 원을 넣습니다. 이럴 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구조설비 이것은요. 돈이 좀 든다 해도 강화된 데 맞춘다. 소화기는 한데 4만 원 밖에 납니다. 경보기 만 원 밖에 납니다. 속보기 한 4만 원 밖에 안 해요.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이것은 강화되었다. 강화된 데 맞추라 이렇게 바랍니다.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 지하공동매 쓸고 있죠. 가보시면 양쪽에 가스망, 정유망이 큰 터널입니다. 공동구는 항상 강화된 데 따른다 할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노유자시설과 어류시설입니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가운데에서 일부. 어류시설 가운데에서 일부입니다. 일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노유자시설 중에 몇 가지. 어류시설 가운데 몇 가지는 강화된 데 맞춘다. 그래서 보통 건물들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비난구조설비는 다 강화된 데 따른다. 공동구시설 일체 다 강화된 데 따른다. 또 노유자시설과 어류시설 가운데 몇 가지는 강화된 데 따른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무시하고 이전처럼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봅니다. 또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기존이 아니고 이 건물에 공사합니다. 공사합니다. 보시면 뭐냐. 신축이 아니고 보시면 이 건물을 개축합니다. 개축에. 또 이것을 재축합니다. 재축에. 또는요. 대수선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할 때는 또 이전 또 포함되는데. 이전 또 포함되는데. 이렇게 할 때는 계속 무시하고 이전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축이나 있는 건물을 개축이나 재축이나 대수선. 이전처럼 할 때는요. 이거 무시하고 강화된 거 무시하고 이전처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자 정축하는 거 하고 건물의 쓰임새 변경. 용도 변경하는 것. 이것은. 이 건축 중에서 정축이나 용도 변경할 때는 강화된 기준에 맞도록 하라. 그냥 쓰는 것은 별 문제없어.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요. 이 보통 건물들 개축이나 재축이나 대수선. 이전처럼 하면 됩니다. 강화된 데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건물을 있는 건물을 정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강화된 기준에 맞게 하라랍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또 틀립니다. 틀려요. 틀립니다. 자 정축은 보시면.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정축을 합니다. 정축이에요. 자 있는데 건물을 정축합니다. 정축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강화된 데 맞춰야 돼요. 뿐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분까지 이 부분도 합쳐가지고 강화된 데 맞춘다랍니다. 그래서 정축은 정축 되는 부분뿐 아니고 원래 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강화된 데 맞춘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 변경이죠. 건물이 있습니다. 특정청에서 업종을 받고 이 부분을 용도를 바꾸어서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만 강화된 기준에 맞도록 하면 된다. 이 부분만. 그래서 정축은요. 기존 부분이 다 포함된다.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되는 부분만 포함되어서 강화된 데 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장이 보시면 지금 왼쪽에 반갈로 입은 동그라를 입은 정축과 용도 변경인 편입니다. 박스와 상상용도를 볼 필요 없습니다. 원칙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고요. 자 오른편에 가시면 소방시설 설치 면제되어 있죠. 면제부터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양이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봐야 됩니다. 혹시나 어떻게든 제 밴드에 가신 문제가 참 많이 있어 다 출력해서 보십시오. 나중에 쌓아주시면 절대 이체할 때 못 봅니다. 그 밴드에 처음부터 보시고 또 체계도 나갈 수 있음이 참 좋은 책이니까 그 체계도에 있는 내용만 파악할 수 있고 80점만 나올 수 있어. 계속 봐주시고요. 또 완비한 요약서가 밴드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하시면 한정판이기 때문에 절대 밴드 외에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딱 시판 제 밴드에서만 팔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신청하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판매가 이 강의 보시는 그 다음 다음 날 수요일 날 마감치입니다. 마감치고 더 이상 한정판이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